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안성시가 지난 17일 평생학습의 질 향상과 시와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교육 파이오니어들이 열어가는 넥스트 페이지를 주제로 한 최은실 교수의 특강, 새롭게 구축되는 안성시 교육통합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며 평생교육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업무 담당자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과 안성시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더욱 자주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입니다.